아 알아보겠다 너도 아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냐 난 누가 날 기억하는 줄 몰랐어 근데 진짜 장난으로 찾아봤더니 내가 날 찾고 있는 거야 난 장난이 아니었는데 난 정말 열심히 찾았어 찾기 힘드니까 왠지 오기가 생겨서 근데 이름이 다르네 응 이젠 노라야 그래서 못 찾았구나 아 난 그냥 나영이랑 불러도 돼? 당근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난 나영이야 안 불러 너 어디야? 너 뉴욕에 있던 것 같은데? 응 나 여기서 글쟁이해 연극 극작가하고 그러나? 응 너희 아버지랑 비슷하구나 응 멋있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여깄어 넌 어디야? 나 도서관 나중에 수업 있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? 응 나쁘지 않지 공부 잘했나 보네 평범하게 했어 옛날 우리 맨날 경쟁하고 응 너 나한테 져서 울었잖아 딱 한 번 졌지 요즘도 잘 울어? 응 옛날 나만큼 울진 않았지만 다행이네 너 무슨 공부해? 공학 저는 내가 모르는 거네 응 좋다 뭐가? 그냥 나랑 얘기하는게 나 좀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래? 응 어? 어? 나 수업가야 하는데 어? 나도 배고파 저녁 먹어야 해 저녁 안 먹었어? 아직 지금 거기 몇 시인데? 밤 12시 아직도 안 먹었다고? 응 굶어 죽겠어 당장 가서 먹어 뭐? 뭐 먹지? 뭐 맛있는 거 먹어 그럴게